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English Dr. Kaelin입니다. 버블티 좋아하시나요? 버블티가요, 칼로리가 글쎄 그렇게 높대요. 특히 그 타피오카 버블, 그것도 칼로리가 높지만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. 그쵸? 그래서요,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. 나 버블티 마시고 4kg 쪘어. 그래서 이 표현을 오늘 준비했어요. 구독 좋아요! 버블티 마시고 4kg가 쪘 수 있나요? 있습니다. 자, 일단 나 4kg가 쪘어! 부터 말을 해볼게요. I gained 4kg. I gained 4kg인데요. Gain이라는 동사 자체가 뭘 얻다라는 뜻인데요. Gain weight라는 표현이 있는데, weight 대신에 그 무게 자체를 4kg 넣잖아요. So, weight는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. I gained 4kg 자체가 나 4kg가 쪘어요. 라는 표현이에요. KILOGRAMS. 끝에 S까지, Z 소리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. 1kg 같은 경우는 1kg이지만요. 자, I gained 4kg. 뭐 한 후에요? 버블티를 마신 후에. 아니,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. 자, AFTER 뭐뭐는 뭐뭐 한 후에 라는 뜻이죠. Drinking bubble tea. 아, 이게 왜 말하면서도 억울하죠? 나 버블티 마시고 4kg가 쪘어요. I gained 4kg after drinking bubble tea. Oh, dear. 자, 이 표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. I gained 4kg after drinking bubble tea. 버블티를 마신 후에 내가 글쎄 4kg가 쪘어. 이 표현이죠. 4kg 아니면 다른 숫자 넣으셔도 돼요. 1kg, 2kg, 뭐 이런 식으로요. I gained 4kg after drinking bubble t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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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have to walk the light while ago. Wheelinges